이번 시간에는 버트런드 러셀이 지은 서양 철학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셀은 철학이 신학과 과학 사이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뒤 맥락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셀은 철학자 화이테드와 함께 수학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화이테드는 과학과 철학을 이렇게 비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러셀은 이 둘을 이렇게 비교 설명합니다. 철학은 모르는 것을 다루고 과학은 아는 것을 다룬다. 그리고 철학의 영역에 있던 것이 아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이제 과학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자들, 레우키포스나 데모크리토스 그들은 원자라는 존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000년 정도 지나서 물리학자들이 입증했죠. 철학이었던 것이 과학으로 편입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러셀의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 철학사 해당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Conceptions of Life and the World 삶과 세계에 관한 개념 개념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Conception 보편적인 생각의 덩어리를 개념이라고 하죠. 조금씩 다른 구체적인 대상들에서 공통된 속성을 끄집어내서 만든 보편적인 생각의 덩어리, 예를 들면 인간 같은 것도 개념이죠. 어원을 보면 콘, 하나로, 공통으로, set, 붙잡는다, 공통된 생각으로 붙잡는다,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독일어로 개념을 배그리프 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파악한다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까 파악이라는 한자어도 이렇게 꽉 쥔다, 그런 뜻이 있네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The Conceptions of Life and the World 삶과 세계에 관한 개념 Which we call philosophical 우리가 철학적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네요. 우리가 철학적이라고 부르는 삶과 세계에 관한 개념 그 개념은 Are a product 산물이다 생산물이다 Of two factors 두 요인의 산물이다 두 가지 요소의 산물이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첫째 One 자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Inherited 전승된, 물려받은 Religious and ethical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Conceptions 개념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그러한 개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The Other 또 다른 하나는 The Sor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연구 어떤 연구냐 하면 Which may be called scientific 아마도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그러한 연구의 종류 단적으로 말하면 앞부분은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뒷부분은 과학이네요. 자 그런데 과학이라는 말을 좀 덧붙이면 Using this word 우리는 이 단어, 이 말 scientific 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In its broadest sense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쓸 때 그 과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논리적이고 이해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 두 가지 요인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게 우리가 철학적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individual philosophers 개별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 각각은 have differed widely 폭넓게 구별된다. 그러니까 다 제각각 구별된다. in regard to 이러이러한 점에서 구별된다. 어떤 점이냐면 the proportions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중 정도로 옮기면 되겠네요. 비중으로 구별된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만 있다는 것이죠. in which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these two factors 이 두 요소가 두 요인이 두 요인이라는 것은 종교와 과학이죠. entered into their systems 자신들의 체계 안으로 들어온 두 요인 자신들의 철학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 두 가지 요인의 비중으로 비중의 차이로 철학이 구별된다는 것이겠죠. it is the present of both present 나타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 다 나타난다. 종교의 요소도 나타나고 과학의 요소도 나타나고 단 그 비중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철학자에게는 종교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때가 있겠죠. 키에르 케고르 같은 철학자는 종교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겠죠. 반면에 화이트헤드나 러셀 같은 철학자들에게는 과학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겠죠. 자 문장마저 읽으면 in some degree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that characterizes philosophy 철학을 규정한다 그 두 요소의 나타남 여기 present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두 요소의 나타남이 그 사람의 철학을 규정하니까요.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별 철학자들은 폭넓게 구별된다. 제각기 구별된다. 어떠한 면에서 구별되냐 하면 비중이라는 면에서 이 두 요소 종교와 과학이라는 이 두 요소가 철학자 자신들의 체계 안으로 들어올 때 비중에 따라 그 철학의 특징이 나뉘긴 합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두 요소가 함께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철학을 규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락 읽어보겠습니다. philosophy philosophy의 어원은 그리스어 philosophy입니다. Sophia가 지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philo philein이라는 사랑한다는 동사에서 온 말이죠. 그게 philosophy라는 뜻이고요. philosophy is a word. 철학은 이러이러한 말이다. which has been used in many ways.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some wider, some narrower. 어떤 때는 넓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좁게 쓰이기도 하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말이다.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어로 쓰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진지하고 어려운 말을 할 때 철학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I propose to use it. 나는 그 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겠다. in a very wide sense.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which I will now try to explain. 내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의 의미겠죠. 내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철학의 의미는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philosophy 철학은 as I shall understand the world 내가 이해하기로는 is something intermediate 매개하는 어떤 것 intermediate 매개한다 무엇을 매개하냐면 between theology 신학 and science 과학 신학과 과학 사이를 매개하는 어떤 것이다. 매개한다는 말 intermediate가 나왔는데요.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을 보면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신인 에로스는 풍요와 결핍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에요. 그것은 지와 무지 사이에 있는 철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항상 풍요와 결핍 사이에 있는 존재 무지와 지의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자인 존재예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지금 읽은 단락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어떤 때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규정하고자 하는데요. 철학이란 신학과 과학을 이어주는 그 사이를 매개하는 어떤 것이죠. 달리 말해 철학은 신학과 과학 사이에 있는 학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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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